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글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대비 하반기 강민웅 커리큘럼 그리고 물리학습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중순 정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7월부터 남은 부분은 이제 하반기라고 하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과학탐구는 하반기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10월, 11월 올해는 이제 10월, 11월이 되겠지 파이널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널 기간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과학탐구라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해온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제 강의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과탐원 하반기가 중요하다. 그 말씀 플러스 두 개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하반기라고 하는데 날짜로 따지면 150일 정도 남은 거예요. 이제 150일도 안 남았을 거야. 140몇일 이렇게 남았을 텐데 짧다고 생각하면 또 짧아요. 그런데 또 길다고 생각하면 또 5개월 이러면 또 길기도 하죠. 그렇죠? 6평 끝났는데도 5개월이 남아있는 거예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대부분 조금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 150일, 140일 이러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될까?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의심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일단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의 아이콘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안 될 거야. 응? 나한테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될 리가 없죠. 명심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돼요. 그리고 충분히 됩니다. 물리학만 따진다면 남아요. 되고도. 다른 과목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번 달에는 다음 달에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점검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들은 또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계획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계획과 실천을 하다가 수능을 딱 보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한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완벽한 상황으로 수능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고3 또는 재수. 이런 입시생인 상황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자기 소신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어떤 어떤 게 좋다. 어떤 어떤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귀가 또 얇아요. 멘탈이 되게 약한 상황이야 이게. 그렇죠. 입시생활 자체가 수험생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가 얇아질 수밖에 없어. 그럴 때 그런 친구들 물론 친구 좋아요. 그러나 친구들이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 그냥 주변 친구들 어디서 듣고 온 걸 그냥 전달을 했는데 그게 또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의 계획 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믿고 추진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제발 좀 비합리적인 말씀들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 번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알겠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하시면서 하반기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란도 특강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강좌일 텐데 특란도 특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가 사실 세 개의 커리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특란도 특강과 그리고 실전 300과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의 커리를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지금 이제 세 개를 설명을 해줄 텐데 사실 그 설명보다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별 학습법. 여러분들의 그 학습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리학원에 대한. 물리학원에 대한 학습 단계가 있을 텐데 그 학습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세 개의 강좌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란도 특강은 3대 킬러 주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도구 정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난도 위주로 연습하는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뉴턴 역학과 특선의성 이론 그리고 연력학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들 기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출 문제는 많지 않아요. 한 30% 이내고 대표 기출이 있는데 대표 기출에 대한 케이스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케이스 문제들이 대부분 새로운 유형들에 대한 예상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특란도 특강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만 가지고 유형 분석하는 강좌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고 지금까지 기출됐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예상하고 그 예상 문제들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강좌가 바로 이 특란도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평을 봐서 알겠지만 이 용수철이 20번 문제로 새로운 킬러 주제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수철이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수상의성 이론 이번에 가장 많이 틀린 두 번째 6평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 2위입니다. 가장 많이 틀린 두 번째 문항 특상. 특상도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든가 또는 빛이 진행 경로를 가지고 시간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력학. 연력학은 그래프 유형들이 쭉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열기관과 결합된 그래프 그리고 이제 연력학과 용수철이 결합된 열수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연력학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란드 특강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집이에요. 유형 분석집이긴 한데 상위권 학생들, 적어도 이제 3등급 이상 학생들은 꼭 풀어보고 경험해 봐야 할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제작 문제가 70%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알 거야. 기출 문제는 반드시 위에다 표시를 해놨고요. 기출 문제들은 이 케이스 유형 분석에는 거의 없고 여러분들이 실전 복습 문제로 복습하는 문제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좌에서 유형 분석할 때는 거의 기출 문제는 대표 기출만 활용을 하고요. 다 새로 지작된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7월 2주차 정도에 완강이 될 예정이야. 7월 15일날 완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강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실전 300 이제 8월 달에 이제 오픈이 되는데 8월 2주차에 오픈이 될 거예요. 특란도 특강의 이제 이후 강좌인데 이 실전 300은 킬러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범위가 다뤄집니다. 전범위의 100% 예상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물2에서 나왔던 몇몇 기출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몇 문제, 10문제 이내로 넣어 놓긴 했습니다만 거의 다 제작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리학원에 대한 전범위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킬러 주제들은 킬러 순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역학 주제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킬러가 아닌 주제들. 비킬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준킬러급 또는 중급 이상의 난이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실전 문제의 집이 되겠어요. 예상 문제예요. 올해 이렇게 나올 것이다. 6평 반영 당연히 돼 있고요. EBS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완성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킬러 주제 비중이 높아요. 특강도 특강은 완전히 그냥 킬러고요. 실전 300은 킬러 주제 이외 것들도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도 준킬러 이상. 다만 이 1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돼 있는데 1단원이 일단 킬러 단원이지 않습니까? 이 1단원 파트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전범위라고 해도 비중으로 따지면 1단원 비중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단원의 문항수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50% 이상. 300개 중에 한 150문제 이상이 1단원이에요. 거의 180에 육박할 거고 2단원, 3단원이 60, 60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월 2주에 진행이 되어서 9월 말 정도에 종강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려고 할 때 특강도 특강을 들어야 되냐? 실전 300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좀 얘기, 질문을 좀 하는데 그건 뒤쪽에서 수준별 학습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특강도 모의고사는 제 커리상에서는 3월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오픈이 된 거는 프리시즌 2회하고 시즌 1, 4회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즌 2, 4회하고 시즌 3, 4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평 전에 시즌 2가 오픈이 되고요. 수능 전에 시즌 3가 오픈이 됩니다. 전 회차 연구소 제작된 문제,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 말 하면 잔소리.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들과 그리고 제가 같이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해서 올해 수능을 예상해 보는 그런 모의고사가 특강도 모의고사하고 합리적인 킬러 문제들과 그리고 준킬러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수능보다 좀 어려워. 1컷이 수능이 한 45점에서 47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얘는 40점 정도를 1컷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강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모의고사로 문제를 푼 다음에 앞쪽이 좀 병풍 문제들이라고 부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1페이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약간씩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놓친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안 구성은 평가원과 똑같이 965를 원칙으로 구성이 됩니다만 한두 문제는 아니야 두 문제까지도 아니고 한 문제 정도는 단원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능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즌2가 8월 말 정도에 시즌3가 10월 말 정도에 오픈이 됩니다. 알겠죠? 이 세 개가 이제 하반기 때 제 커리에서 진행이 되는 강좌들이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수준별 학습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어떤 단계인데 어떻게 강민훈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가 특히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 300 이 선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4개 과정 학생들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풀커리 팔로워 지금까지 제 강좌를 쭉 따라오는 등급과 무관해요 이거는 제 강좌를 현재 특란도 특강을 중반 이상으로 접어들었다. 앞부분에 무라일체 개념완성이랑 그리고 기출 300 다 완료하고 그리고 특란도 특강을 현재 듣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등급에 막론하고 첫 번째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풀커리를 따라오진 않았지만 한 1에서 3등급 정도가 현재 나의 수준이다. 6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등급보다는 일반적으로 개념과 기출 학습이 완료가 됐다.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개념과 기출이 완료된 학생들 1에서 3등급 정도 수준 학생들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 미만 일반적으로 개념은 좀 됐는데 이제 기출 문제 풀이도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학생들. 그리고 물린이라고 돼 있는데 물린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리 어린이 초보 초보들. 새롭게 물리를 시작하는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캐스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물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목들에 집중하다가 지금 사실상 물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어서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 또는 반수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겠죠. 개념도 올해 수능을 위해서 진행이 안 돼 있어. 아직 공부가 안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을 물린이라고 제가 분류를 좀 해보았어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풀커리 팔로워. 풀커리 팔로워는 지금 특란도 특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끝을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7, 8, 9월까지 이때 딱 추석이 있거든요. 추석 이번에는 추석을 기점으로 7, 8, 9월 그리고 추석 이후에 10월, 11월 두 달이 남습니다. 60일이 남아요. 추석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수능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론 여기서 추석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씩은 좀 간섭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짜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 풀커리 팔로워는 특란도 특강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전 300 전범위 문제집 실전 300 풀고 이제 파이널로 들어가서 특란도 모의고. 특모는 특란도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예요. 특특은 특란도 특강을 말하는 거고. 특란도 모의고사가 10월,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10월, 11월 달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때 풀커리 팔로워는 전 과정 복습을 하면서 특란도 모의고사를 보면서 수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풀커리 팔로워 같은 경우는 다른 수준의 학생들보다는 파이널 때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는 될 것이에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복습을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르겠지만 일단 특란도 모의고사를 잘 활용을 해서 10월과 11월 달에 복습과 함께 진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등급이 조금 풀커리를 듣고 있는데 등급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쭉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특란도 특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 개념과 기출은 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1, 2, 3등급 수준이 나오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3등급 이상 나오고 있을 텐데 개념과 기출이 완료가 되었다. 그럼 이제 특란도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킬러 특강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7, 8, 9월 달에 특란도 특강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4페이지에 대한 대비를 잘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두 달 동안에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전 300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을 거예요. 특란도 특강은 두 달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완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좀 일찍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딱 추석 때 딱 시작해 이런 게 아니라 특란도 특강이 이제 완료가 되면 실전 300을 진행을 하고 10월 달 추석이 이후부터는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남은 실전 300을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죠? 전범위에 대한 것들 진행을 하고요. 특무 같은 경우는 실전 300이 전범위라고는 하지만 너무 쉬운 주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전자기파의 종류나 사용되는 용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그런 것들은 실전 300에는 없어. 너무나 단순한 거라서. 그런데 모의고사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등급 학생들, 개념 기출이 완료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둘 다 풀어보는 게 좋아. 알겠죠? 시간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 3등급 미만, 3등급 미만인 경우는 여러분이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개념 공부는 어찌어찌 되어있는데 기출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3등급 미만일 텐데 기출 문제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300을 선택하셔서 기출 문제 풀이에 집중해 주세요. 7, 8, 9월 달에. 알겠죠? 일단 기출 문제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2등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초야 기초. 개념은 되어 있지만 기출 문제가 안 되어 있다. 그걸 진행하면서 3등급 미만 학생들한테는 특란도 특강은 조금 시간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킬러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항수가 거의 200문항이 킬러 위주로 되어 있고 실전 300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00문항 정도로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특란노 특강에 있는 것들을 좀 컴팩트하게 실전 300에 넣어놔서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사 문제는 들어있을지언정. 그래서 유사 문제들을 여기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컴팩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란도 특강보다는 실전 300 위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출 300이 어느 정도 빨리 좀 진행이 되면 실전 300을 좀 빨리 끌고 와서 진행을 하다가 10월부터는 특란도 모의고사랑 실전 300을 병행해주는 방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3등급 미만 학생들인 기출과 실전 300 특란도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특란노 특강에 대한 미련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막 없는데 이거 하기도 바쁜데 킬러만 막 이렇게 집중하는 특란노 특강까지 같이 하려고 하다가 뒤에도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시간 확보가 막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더 할 시간이 생긴 거야. 그럴 땐 특란노 특강을 끌고 와서 해도 되는데 이게 확보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 계획을 꼭 충실하게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하는 물린, 물린이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개념부터 하셔야 돼요. 무라일체 개념 완성부터 시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무라일체 개념 완성을 1월달 이때 막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단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늦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 한참 늦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 때문에 지금 물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니까 다른 과목들이 조금 유리함이 좀 있으니까 물리 시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개념을 공부할 때는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 무라일체에는 말이에요. 여기에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이 기출 문제 중에 아주 쉬운 것들 위주로 워크북이 구성돼 있어서 개념 공부하면서 과제로 풀어라 라는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워크북이거든. 그리고 워크북에 없는 기출에서도 좀 중급 이상의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 놓은 게 300개의 기출 300이에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하는 학생들은 좀 더 집중력이 높겠죠. 시간 투자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을 제외하고 워크북을 제외하고 무라일체 개념을 듣고 바로 기출 300을 과제물로 풀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워크북은 강의가 없어요. 혼자 풀고 해설지로 봐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남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라일체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 300 문제집을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로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모든 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기출 300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하면서 안 풀렸던 것들은 강의를 클릭해서 해설을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라일체하고 기출 300. 마치 기출 300 책을 워크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다 풀고 이 사이에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워크북으로 빠르게 쉬운 문제들을 확 일주일이면 풀 수 있거든요. 기출 300까지 완료한 상태. 그 정도 상황에서는 워크북은 일주일 또는 더 적게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쭉 풀면서 채점 쭉 해서 안 되는 것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워크북을 이 사이에 활용할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일주일 정도 확보가 되면. 알겠죠? 그런데 확보가 안 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10월, 11월 달에 들어갔을 때 실전 300과 특란도 모의고사를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실전 300 마찬가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전 300은 전범위, 약간 중급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상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두 회 정도 풀면서 가주시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물린이들에게도 특란도 특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1등급 학생도 조금 뚝배기가 깨진다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또 어떤 게 있겠지? 나를 겸손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내가 6평이 만점인데 특란도 특강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그렇다고 무슨 계산이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닌데 많은 생각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특란도 특강을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 아래쪽은 정말 뭐 시간 투자가 많아서 시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면 특란도 특강보다는 실전 300과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짓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 시간도 있는데 사실 학습 시간은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나는 1등급이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이런 것들은 기준은 없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커리 팔로워가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가려면 주당 한 뒤 4, 5시간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돼요. 특란도 특강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 단계는요. 주당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바로 여기 아래쪽은요. 주당 6시간에서 특히 물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8시간까지도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 정도 시간은 확보가 돼야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능도 다르고요. 그렇죠?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뭔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6시간 최소한 투자는 해 주셔야 돼. 알겠죠? 특히 물린 같은 경우는 주당 6시간에 8시간이니까 매일매일 물리공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안 했으니까 지금 몰빵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셔야 돼요. 뭐 남들만큼 안 한 상태로 그 수능에서는 내 1등급 받겠다라는 것은 도둑! 음?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이 수준별 학습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계획을 빨리 세우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 하반기 커리큘럼과 학습 제안 이런 것들을 잘 들으시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셔서 꼭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앞으로 좋은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잖아요. 감사합니다.